이틀의 시간 금지 아이고 그리고 이틀의 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번 웅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나라찬입니다 일요일의 아이돌 나라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 일요일이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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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glad I'm so glad I had a rainy day I like rainy day How about you guys? I really like rainy day I'm just doing it's raining me It's raining here You want? Wow, the world is raining. Are we having weekly Sunday lives again? That's right. Please, come to my life when Sunday, every Sunday. I will be with you guys ZONN LIVE! NANA CHANCE LIVE! Start With Jazz Oh hello Julia Every Sunday is not early You look so small Am I? Did you say I like so small? Holy If we met in person, you will be surprised Truly You will be surprised When you see my Shoulder like ocean And The Anyway Toll 3 My hate I'm less more This is 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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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목소리도 못 믿으시네 나의 목소리도 못 믿으시네 나의 목소리도 못 믿으시네 스이저스 와우 1미터 모어 50cm 나 15, 50 나 이미 놀랐어 여러분이 놀랐어 우리 놀랐어 왜요? 발빠리 언제 오셨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그걸 안 했잖아요 50mm 아니, 1cm 감기 걸렸니? 아니요 너 그럼 어떻게 작아지? 더 나아가 내 크기 아마 아마 180cm 근데 17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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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말해 비염 비염 그래요? 아, 조금 있긴 하나보네요 제가 원래 좀 비염이 심해서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It's not lying 아, 처음 처음 안녕하세요 저는 몬트 라는 그룹에 있는 막내 나라찬이라고 합니다 유미 인스타그램 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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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님 너는 165cm 그래서 12cm 12cm 그리고 넌 더 높은 12cm 넌 더 높은 넌 더 높은 넌 더 높은 여러분들 제가 깜깜하게 깜깜하게 다 꺼놓고 컴퓨터로 하잖아요 근데 뭔가 여러분 눈 아프실까봐 조명을 제 마음대로 해봤거든요 이거 아마 대표팀한테 걸리면 조금 혼낼수도 있어요 혼낼수도 있어요 제가 세팅한건데 보여드릴까요? 되게 웃길거야 아마 아 이거 방송 끝나면 이거 올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올릴 수 있나? 비쥬얼 비쥬얼 마지 그리고 막내 나라처럼 입덕부정기인데 확신시켜달라고요 입덕부정기인데 몬트 몬트 노래 좋아요 죄송합니다 부정기가 좀 더 길어지겠네요 죄송합니다 I'm still going to put you in my pocket even I'm smaller than you 로다처럼 방 더러우면 올리면 안 되지 아 방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거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방송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주 오늘은 방이 환하네요 우리 닉님 뭐이셨지 순웅님 위에서 준비했죠 좀 환한 그런 조명으로 사인된 폴로라이드를 갖고싶어 나에게 하나 팔아라 사인된 폴로라이드를 갖고싶어 나에게 하나 팔아라 내일이 월요일이라니 그래요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추위 괜찮으세요?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말투가 이상하게 변하네 이게 좀 BGM의 중요성이라고 칠 코로나인데 취직하셨어 와 대박이다 첫 출근 되게 떨리셨겠네요 어떤 드라마가 있었나요? 어떤 드라마가 있었나요? 아 네 최근에 K-드라마가 K-드라마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아무튼 the one is a a an a and And D 정의로운 소문 English title The Uncanny Counter And And Wait The Uncanny Counter Run On I recommend two dramas The Un... What? The Uncanny Counter The Uncanny Counter Today English is not good. One of the fingers are one or two? It's one. Run On Is it? It's like a slowrun It's funny It's funny It's like I can't see It's like my major time And it's funny I think it's funny Please tell private Paul Watch Begabond In Netflix Begabond? Sweet Home은 전 웹툰으로 봤었는데 드라마로는 안 봤어요 드라마로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웹툰으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어 오늘 목소리가 좀 낫네 좋지 않나요? I fell so now My eyes is the same color as your shirt Popple 렌즈? 여러분도 그런 웹툰을 보시는구나 맘에 온 지 1년이 됐어 I miss Whedan I miss Whedan 탈색이요? 저는 검정색 하고 싶은데 야식맨을 추천 방어회 그 겨울에 방어 방어회가 진짜 맛있는데 회 좋아하세요? 진짜 맛있는데 I miss Whedan I miss Whedan 피치 방어회 지금 댓글 다신 분 되게 공감하시는 거 같은데 중학생 방어회 먹을 줄 몰라요? 오빠가 신세계를 알려줄게 한번 시켜봐 근데 이거는 용돈 갖고 시키지 말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도 한번 지켜봐 고기야 고기 이게 회가 아니야 너가 그 그 육기 잘 잘 흐르는 그 회 그 살코기를 보면 넌 오늘 잠 못 잘 거야 나 이거 생각해버렸어 그 한 점 딱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회 먹을 때 콜라랑 먹습니다 지금 내 얼굴이 흘러졌어요 내 눈이... 왜? 조심해 안녕하십니까? 다른 언어로 말해? 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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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명과 이 노래 여러분들 오늘 혹시 노래 아 입덕은 그 하셔도 되는데 그 제 방송이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이러니까 무슨 아 네 방송이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번주 들어오셨다가 다음주 다다음주 쉬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제가 눈치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들어오셨을 때 그 닉님 바꾸셔도 거의 다 알아보니까 입덕하셔도 되는데 라이브 많이 봐주세요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데요 아주 그냥 안녕하세요 유나님 Are you going to make a solo mini album? Yeah! How did you know that? I'm trying to make the new song I'm trying to make the new song for you guys 맞아요 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 저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준비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항상 새로운 곡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 어떻게 말할까요? 그냥 제가 알아요 진아 아직 아직 알아요 그래서 esper 채널가입할때 닉네임이 뭐할까? 음.. 그 뭐죠? 지금.. 지금 닉네임 되게 귀여우신데 그다그.. 거기 앞에 부분만 나라 찬으로 해주세요 제가 만들고 싶은 곡이 딱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약간 그 아침병을 부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상큼한 노래 두 번째는 그 약간 콘서트 피날레에서 약간 그 엄청 빡센 곡보다 약간 뭔가 다 같이 박수치면서 약간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세 번째는 그 누구도 들은 비 오는 날 버스 타기 버스 타서 듣기에 가장 좋은 노래 이렇게 세 가지를 무조건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 음악 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를 만들고 싶어요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제가 3 노래가 이렇게 3 노래가 되기 때문에 1. 그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기 때문에 2. 그 노래가 완전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기 때문에 2. 그 노래가 완전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 song that really suits at Rainy day, on bus. Hope you guys understand. Yeah. I'm not good at English. 오늘 비염이 심하구나. 지금 알았네. 용용이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인증시에 더 많은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필리핀 미니트 헬로. Are you Aaron's mother? Because I want to... I want to eat you. 무슨 얘기죠? 감사합니다. 제가 잘생기셔서 혹시 가입하신 건가요? 저는... 이 비주얼이 그게 아니거든요. 죽 아니거든요. 큰일 났네. 못 헤어나오시겠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뭔가 바로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뭐 했나요? 지금... 여러분들께 스포일러 하면서 투명하게 밝히자면... 밝히자면... 음... 1절까지 썼거든요. 새로운 곡을... 그래서... 지금 그 1절 쓴 거에 대해서... 이제 2절 구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 곡... 원래 처음은 다 그렇지만... 아 뭔가 느낌 되게 좋아요. 저한텐 너무 좋아요. 아 뭔가 이... 아... 말하고 싶다. 아 너무 말하고 싶다. enough фот얘ена 좋은 곡은? 그래도 오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어... 왜요? Ved상 왜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제 좋아하는 시간 수요일 아침 11분에 여러분과 함께 비밀 지킬게요 무슨 비밀 아 스포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로다가 썼으면 제가 스포 해드리겠는데 장난인 거 아시죠? 네 친해요 친하니까 에드시러님의 신곡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오 들어봐야겠네 요즘 신곡창을 많이 안 들렀네 깜빡 잠이 들어서 아니 지금 시간은 자는 시간이 맞긴 한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일어났네요 민티 여기가 사진 속에서 이 분이 ถ으면 목욕님의 안 된다 Are you playing any video games this day? I'm gonna I think I can't I can't focus The live 그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나나 밀크 좋아해요? 바나나 밀크 좋아해요 바나나 밀크 바나나 밀크 바나나 밀크 바나나 밀크 한번 들어볼까요? 구글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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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티 아 네 좋아 띠동갑이야? 안녕 작업 운동하고 집에 가 작업은 꼭두 새벽에 되는 법이에요 물론 고수들은 아침에 하죠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그 환경이란 이 새벽이죠 오 뭔가 노래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 여러분 분리불안 있잖아요 그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세퍼레이션 인사이어리 세퍼레이션 인사이어리 세퍼레이션 인사이어리 세퍼레이션 인사이어리 세퍼레이션 인사이어리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새벽 감성도 필요하지만 너도 잘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잠을 아침에 자면 되는 거예요 scene we seem to float just you like jazz? jezz i love jazz now 이제야 제가 재즈 좋아해요 솔로몬이라며 귀엽다 아침에 자는게 방법이라뇨 아주 좋은 방법이죠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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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렇게 일하고도 뭔가 일어날 때 되게 아침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뭔가 하루를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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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보다 12살 어리면 오빠는 삼촌이나 아니면 오빠에요 방금 있으셨는데 오빠에요 네 오빠 삼촌 저 오빠에요 아저씨라니요 저 대신 잔다고요 좀만 이따 자주세요 삼촌 저 아직 삼촌이라고 들을 나이 아니에요 무슨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저 90년대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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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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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땡큐죠 okay flirting meant 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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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 있었는데 주 한거 뭐였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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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구글하시면 되게 잘 나와요 호감 가는 이성에게 쓰는 오길 거리는 영어 작업맨 이중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tired because you've been running through You must be tired because you've been running through my mind all day if i said you had a nice butt and next 다음은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I shall never never know It's not that you're attractive But all my heart grew active When you can't do I've got a flush on you Sir, stop reading those Okay Hey You don't do it I'll say you're your sister When you say you're your sister You say you're your sister God Even this song match the flurry Correct Excuse me Give me three reasons Why shouldn't Why shouldn't Buy you a drink It's not Tony I'm still hungry I'll go to British Can I get your picture? To show my fans that Angel Do Exit Oh The meaning of this Can I take a picture of your picture?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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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how my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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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s your friend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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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ed to show my friends Why? Why? 핸드폰은 바꾸셨나 보네 번호 바꾸었냐구요 혹시 그 드립칠려고 준비하시는건가 핸드폰 바꾸었냐고 하신거구나 지금 너무 빠르게 가가지고 핸드폰 제가 말씀 드렸지 않나 그 동생꺼 지금 쓰고 있다고 제 동생 핸드폰 바꿔가지고 제가 동생꺼 쓰고 있어요 원래 제 핸드폰이 그거였는데 아이폰8였는데 바꿨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화면 좋아져서 물어본다구요? 아 지금 조명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거 조명은 꼭 보여드릴게요 드립 진짜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재밌잖아요 이게 뭔가 그 표현하는게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베라픽 잠깐만요 우리 오늘 재즈를 들으면서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저의 베라픽은요 아 이름 까먹었다 너무 안먹었으니까 일단 초콜릿무스 아몬드봉봉 자모카 아몬드허지인가? 진짜 모르겠다 그거 아 진짜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어 잘못했어요 말 죽어 닫을게요 핸드폰 바꿨어요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XS인가? 그냥 X인가? 거기 안아파요? 천국에서 떨어질 때? 거기 안아파요? 천국에서 떨어질 때? 그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 아직 제가 그만할게요 고함체! 그정도 그정도? 그정도 이 날? Because FL이 너인이다 프렌치에 그정도? 프렌치에 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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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스는? 린스는? 적당히 귀여운데? 타이밍 잘 잡네 아 저희 이런 점들이 너무 좋아요? 큰일 났다 맨날 해줄 수 있던데 I'm not a photographer but I can picture you and me together 오빠 가나다라마바사가 가나다라마바사아 아니고 가나다라마바아이래요 제가 사랑파져서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제 앞에 컴퓨터 있거든요 죽었어 아 뭐였지? 까먹었어요 승마장에서 오빠 안좋아한다면서요 오빠 미모를 보면 말이 안나와서 뭐였지 까먹었어 나도 하고싶은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해 내가 먼저 할거 같은데 토니야 저 내일부터 2번인데 2번 했을때 꿀팁같은것도 있나요? 맞습니다 아 2번 어디 아프세요? 풀랐네 2번 꿀팁이라면 저는 2번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요 일단 노트북은 필수겠죠? 필수겠죠? 자 내가 들어봤던거지 2번 궁금한데? 그런게 이쁘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2번 꿀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면도구 챙기시래요 휴대폰 충전기랑 휴대용 배터리도 노트북 이어폰 필수 여기까지 뭐 가제트팔 뭔지 아시죠? 그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슉 탁 해서 이거 가제트팔 아시죠? 이거 슉 탁 이거 아시죠? 이거 필수래요 그럴만하네 이거 안 벌어지는거 가제트팔 거칠해 수면 안돼 까지네요 뭐 살림체댓 것도 아니고 아프지 마세요 아 밥 맛있다고요? 누워서 볼 수 있게 누워서 볼 수 있게 리탈란트 워스 근데 지금은 새로우신 분이 많으니까 한번 할게요 지야나 너는 나에게 베를린 같애 왜냐면 내 마음의 독일 수도 맹장염 때문에 입원할 때 옆에 아저씨 콧소리 진짜 길어 옆에 아저씨 여자병동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오우야 왜 오우야가 아니라 오우야죠? 약간 그거 탄식 같은데 니엘님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방금 말한 플러팅 멘트 좀 영어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하하 미인 won the pick up line battle this time, 나라찬 아, you guys won I'm front of computer now 하하하 Can you guys win? From me This cat is the same word for propi disc That how we call pick up line I mean Ah True But You guys should know You guys first, okay? You guys did first I'm not first Who can I run through? What have you to do? Smile killing me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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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웃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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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urn the table on me 이게 뭐지? So good! We will always wait for you In my nose Sorry That pickup line is gross I had birthday 4 days ago I forgot to tell you at the call Milani! Happy birthday! We were so fun, right? Happy birthday! Hope you had a great day Are you the imposter? Because you vented my heart It's fun! Yeah, I'm imposter Imposter Okay My turn Are you a magician? Because Whenever I look at you Everyone else disappears Cheers Are you a magician? When you look at you When you look at you All of the people are dying How are you? It's really a man But how do it? I don't know I'm a fanboy I'm a fanboy I'm playing with you I'm playing with you How are you? I love that line while he's looking at the same sight as me guess what what is our favorite French food? our French food favorite French food you can fall from the sky you can fall from the sky but the way you fall from the sky the way you fall from the sky the way you fall from the sky if you were a transformer you'd be Optimus 5 oh I think that's a that's a great pickup line but I can't understand well I couldn't understand well because I'm lost because I'm lost I can't hear you I can't hear you but I can't see when I fall from the sky I can't hear you but I can't hear you I can't hear you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이 부금을 맞춰서 제 말투도 바뀌지 않았네요 오늘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땡깁니다 NASA wants to know How you hold the galaxy in your eyes? I keep holding now, even now 버터바른 말투 같아요? 듣기 힘드셨겠다 근데 여기서 뭔가 톤을 올려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잔잔하니 잠이 올 듯 말 듯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취했어요 최대한 우리의 아이들 아저씨가 흡입했네요 동일한 아메리카노 여러분, 이따가 나야, 귀여운 거야. 귀여운 거야. 진짜 귀여운 거야. 주인공은 그냥... 미소가 막 lies, 잘 지내줘는데, 귀여운 года. 너무 잘 모른다! 내 마음이 바르지만.. like the sun... 반말해도 돼? 하세요 안 물어보셔도 돼요? 안경을 없는 건가? 네 네 제가 새로운 삶의 자리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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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smile you gave me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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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 네 좋아 스트로베리 Are you time travel travel traveler Because I see you in my future 아 이것도 굉장히 귀여운 지금 막 오븐에서 나온 거야? 완전 핫하거든 조회성 부활에 있는장에 있음 룩의 인증도는 룩을 죽으면 또 룩의 인증도는 공격된다 룩의 인증도가 룩의 인증도가 금방합시다 여러분 헉T 실시간 라이브 일이예요 와아 아 근데 제가 원래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 좋아할 일이에요 당연히 너무 좋은 일인데 일요일에 방송하시는 분이 많이 없던데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만 하는 그렇게 말만 하진 않는데 오늘은 약간 좀 조명도 바꾼 김에 음악도 쬐진 김에 뭔가 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아 그런 밤이네요 음 더보이지 선배님들이 1위시군요 디저트 무화과 타르트 스콘이 요즘 또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뭔가 뭔가 여름보다는 겨울에도 스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 앙버터 좋아하세요? 디저트 디저트는 와플이지 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바이올린이 있나요? 무화과 타르트 인생에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많이 먹지 않았는데 맛있던 걸로 기억해서 저는 앙보토 같은 그런 느낌은 되게 잘 먹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넌 배고파요? 넌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마플 기계 간단하게 드실거죠 요즘 그 뻥튀기도 많이 하시지 않나? 뻥튀기 안좋아하신다고 하시는거 아니죠? 아 뻥튀기 모른다고 하시는거 아니죠? 뻥튀기를 어떻게 몰라 와플 와플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 떡 떡을 와플에 너튜브 채널에서 그 승우 대디라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리도 안하는데 요리 채널 되게 좋아해요 거기서 보면 떡을 이렇게 와플로 해서 드시더라구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진짜로 한번 보세요 떡을 이렇게 와플 기계에다 하면 떡을 이렇게 와플 기계에다 하면 이렇게 하면 네 숭어 머리를 자르길 원하니? 정말 멋질거야 숭어 머리? 숭어 머리? 숭어 머리? 흙? 네! 맞아요! 역시 베스트 프렌드! 치즈 스틱을 먹었으니? 네! 이 랩은 약간의 위스키들이 있네요. speaker 9 there are only pickle lines in the chat 안녕하세요 I have really good eyes 성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가져도 될까요 이거 약간 외국식 그 성을 가지면 약간 결혼하는 거 오 사바나 아주 좋아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거 당신의 성이 마음에 들어요 자 성이 세컨드 네임인가 마지막 이름 마지막 이름 I like your last name May I take it? Fast If you look a lot of mids The mids I want to start one What do you want to start? Do you guys see the mids? Please put your index finger on your cheek Index finger What is the index finger? Let's search I will tell you what the index finger is What is it? The finger Is this Is this This is the index finger Means are good at pick up line But Mine Are still single Means are still single But They are ready That's important They are ready To love That's the point I'm so proud of you guys They That's pretty Tiffany Oh Centen calen There must be in a museum because you because you truly are a work of art. You have massive power I'm from Iran. You know, yeah I know Iran. Hello 여러분 저는 열심히 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곧 좋은 소식을 얻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바이올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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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스폰지방 이거 이거 헤이 플레이리걸즈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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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시로 말해줘요 폴리시로 말해줘요 이게 맞나? 머리 어디까지 기르고 싶어요? 음... 음.. 어디까지 기를까요? 한번 길러보는거 좀 길러보고 싶은데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닌데 일단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수학 좋아하냐구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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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Your Are you the You have a goal for this year? My goal I explained it 이 곡을 만들었을때봐요 이 곡을 만들었을때봐요 이 곡을 만들었을때봐요 여러분이 다시 만나요 마이퀄,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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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슈퍼스타러 어! 가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월요일, 화이팅! 아, 기억해 달라고요 다음 주에 안 오기만 해봐요 저 기억력 되게 좋거든요 다음 주에 와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닉네임 바꾸지 마시고 I'm feeling very very sad Why are you sad? I'm feeling very sad This day, can you cheer me? cheer me up Are you cuckoo? Are you cuckoo? Are you cuckoo? Are you cuckoo? The oven just now? Because you're so hot Really My feet are cold I'm all sane When I Slept Slept 오늘 생일이에요 Happy birthday 닉네임 못 읽겠어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병이 났어요, 무슨 병이요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네, 기억해 되게 양건 내꺼야 네 네, 뭐 제가 엄청 똑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어요 실망하시면 안 돼요 실망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Can you say I love you in different world? Okay Okay 뭐 아니? 뭐 아니? 다이석이 그 다음에 티암오 티게로 쯔 댐 고함취 아민, 어헴, 에쎄 맘 에쎄 워스 무이 바스루빈 무이 바스루빈 무이 바스루빈 무이 바스루빈 여게 스카딕 여게 스카딕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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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친구 같다 오빠 뭐해? 오빠 방송해! 너 뭐해? 나 방송 보고 있겠구나 나 방송 보고 있겠구나 Hello How can I say I love you In In there Iran Want to see you in black hair Oh You guys wanna see my black hair? Is there any Spanish snacks you want to try? Oh Spanish snacks That's Because I really wanna try the Spanish snacks But I know anything Oh Oh 사귈래 말래 하시는 분이다 맞아요 뭔가 되게 반갑게 말해주셨는데 사귈래 말래하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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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입니다 안녕하세요 몬티입니다 제 제 제 이름은 나라찬입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분이 많으시네 졸려보여요? 안 졸린데? 되게 재밌는데? 네 다음에도 오세요 안젤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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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에요? And 1 제 20 21 2019 22 23 22 22 22 23 22 You happy birthday Angélique Please Have a great day and hope Getting better and you'll be fine Ah every single day will fly Happy birthday Oh yeah 꼬드니 안녕 안녕 바람이 귀엽게 부는 것은 붕당 영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저 그냥 댓글만 읽고 있어요 지금 I love you in origin 여러분들 지금 더 놀리시는 거죠? 나 이건 왜 칭찬으로 알아들었지? 수학 진짜 싫어해요 수학 진짜 싫어해요 수학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Do you know the song? 하지만 네 That's why I'm sad. It's okay. What's the most good song to sing when you sing? What's the most good song to sing? I'm... I'm... When I sing, I'm... I'm sorry. I'm sorry. It's so fun. I think it's the best song to sing. It's really nice and soft. I've been singing. I've been singing. I've been singing. It's almost all the time. I've been singing. I've been singing the song for the first time. I feel that it's a really good song. I feel like I'm singing. But... I've been singing for the first time. But this song is... I'm just thinking about this song. I've been singing for the first time. I've been singing for the first time. I've been singing for the first time. I have to sing and sing. I've been singing for the first time. It's a song. It's a song. This song is the song. It's a song. It's a song. It's a song. It's a song. 그 피곤의 작사 과정을 보자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온 파트가 어딜 것 같아요? When we wrote the tired songs, our song tired, guess what, which part the first we made? 맞나요? How old are you now? 22? The chorus? Is it a company? The chorus is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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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chorus is correct. So, then, keep it going. The chorus is correct. 그래 아 왜 그래요 이래요 아 왜 그래 아니요 나는 뭐 근데 이건 쓰면 안 될 거 같아 모든 사람이 지금 뭐 어우 좋은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반응을 보니까 좀 그런 거 아닌 거 같아 뭐 이러면 계속 그런 걸로 약간 좀 티가태가 하거든요? 형은 형 궁금해지요 B7 형 같은 경우는 딱 말했을 때 형 이거 어때? 이러면 어?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이게 내 파트야? 제가 엄청 형 파트 짤 땐 되게 높게만 짜가지고 이거 내 파트야? 아이씨 괜찮아 몰라 몰라 가 이러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댓글이 안 보이는데? 저 한국어로 밖에 못하는데 이거는 영어로 못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저 혼자 떠들고 있을게요 그러면 근데 로다가 Aí 그때 그 피곤 커버가 그때 피곤 코러스 짜고 더 피곤 코러스를 부를 때 로다가 그러면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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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그러게 어 아 이거다 어 이거야 음 이 반응이야 이게 괜찮은데 음 어 괜찮아요 이게 나올 수가 없어 괜찮으면 이게 오 좋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고개부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바로 그냥 그거 바로 픽해버렸어요 I wanna explain in English but I can't 아 그래서 형은 근데 거의 거의 제가 한 거 싫다고 한 건 없어요 고맙게도 그쪽 약간 음악적 취약은 좀 잘 맞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보컬이다 보니까 근데 뭐 이제 다른 생활하는 부분에서 네 그랬었지 로다가 아니 얘가 표현을 진짜 안 해요 말을 안 했는데 집단에서는 근데 진짜 그게 진짜 좋아서 얘기한 건데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막 그래 야 그거 어떻게 진심이냐 이러면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 괜히 난 물어보는 입장에서 내 거 괜찮냐고 더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8볼 7처럼 약간 그 애매해요 되게 아 진짜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 엄청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진짜 별론가 내가 만드는 게 다 별론가 아 어떡하지 이거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나쁜 게 저는 딱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사람들 반응이 별로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막 아 나는 아직 하면 안 된다 나는 좀 더 연습해야 된다 이게 바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절대 로다가 그런 말을 해서 화난 게 아니라 나한테 화난 거야 내가 너무 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빠져야 될 거 같은데 근데 왜 이러고 근데 아 지금은 어 그래도 뭔가 그 별로라면 별로라고 말하고 좋다면 좋다고 말해요 확실하게 이 댓글이 보이면 손을 흔들어 주세요 이게 소심한 건가 아 근데 되게 막 저는 뭔가 팀에 피해를 끼치는 거 같아서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좀 내는 게 아니거든요 좀 많이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래요 그쵸 다 좋다고 할 수 없죠 근데 다 좋은 거 만들면 다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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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그게 처음에는 되게 애매했어요 로다도 인정할 거예요 솔직히 약간 어 어 괜찮은데요? 그게 뭐 괜찮다는 건가? 아님 다시 쓰라는 건가? 뭔가 얘가 뭔가 다시 쓰라는 말을 하기 어려우스러운가 하면 되게 설명을 해 야 진짜 별로면 별로라고 말을 해봐 나도 그냥 다시 쓰게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과장 막 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말했어 우리 곡이니까 난 되게 좋은 걸 쓰고 싶다 그러니까 별로라면 별로라고 얘기를 해줘 알았지 우리 사랑사랑 막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거짓말 1도 안 버텨고 네 네 당연하죠 저흰 완벽히 분할해서 할 수 있는 완벽한 3위체입니다 여러분 Así 제가 왜? 내 얘기 너무 길어졌네 상현 상현 닉네임 자주 바꾸시네 You're not tired because I'm tired of your beauty. 여러분, 가신다보니 가신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16분, 삐졌어요? 아, 당연히 삐지죠. 여러분, 그 자신의 창작물이 이렇게 딱 반환된 그 별로라고 하면 오, 그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물론 느끼셨을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그 삐진 거 당연히 티는 안 내줘요. 별로라고? 네 거 더 별로야? 이러지 않아요, 저는. 너 지금 내 거 별로 나왔냐? 그럼 너가 써봐, 너가 써보라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팀을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삐지긴 삐지지만, 그래도 이게 좀 대의가 있잖아요. 우리 곡이니까 우리 곡 한번 멋있게 만들어보자.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 안 하고, 잘 항상 해놓은 거죠. 그래서 1시간 17분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 오늘도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뭐냐. 일단 오늘 일요일날, 또 저와 나라창관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만守 배고파지 disse! 오늘 오늘 일요일에 외로운 날을 만드신다는ämän! 오늘 일요일에 외로운 날을 만드신다고. 오늘 일요일에 외로운 날을 만드신다고. 지금 NYS에 왔어요. 오늘 일요일에 외로운 날에 외로운 날이 왔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외로운 날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난 날이 외로운 날이에요. 러브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외래,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지금 때가 온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작업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주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 픽업 라인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잘 지금 빌드업 시켜주셨어요 아, 드라마 잘 보시고요 아, 드라마 잘 챙겨주세요 네, 여러분들도요 감사합니다 두 자켓 그리고 플러피가 졌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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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피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 뵈요. 지금까지 M.O.N.T 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